여기에 두 가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맛을 고른 사람끼리 팀을 하는 겁니다. 저랑 같은 맛을 먹는 사람은 되게 이득이겠네요.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오늘 게임. 뭐 근데 게임이 뭔데? 팀을 왜 나누겠어요? 게임을 하려고. 그쵸, 앞으로 게임인지는 모르고. 유정이가 사실 팀 운이 되게 좋아요. 그에 반면에 저는 진짜 잘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팀 운이 좋은 유정이랑 저랑 팀이 되면 약간 창고와 방패의 대결을 해서 과연 이길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팀 운이 좋으니까 형이랑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게임했던 것 중에 나 성우 형이랑 힘든 적 한 번도 없어. 맞네, 그럼 팀은 좋네, 확실히 좋네. 그리고 태엽이 형이 한 팀은 다 이겼어. 맞아, 그쵸. 태엽이 형이 이거 하기 전에 누구랑 팀 하고 싶었냐? 나? 성몬표. 각자 앞에 이렇게 바꿔서 인기해서 넣지. 자기 앞에 놔볼까요? 가져가고 싶은 거. 그쵸, 냄새 맡지 마세요. 나 이거 할 거야, 나 안 바꿀 거야. 저는 또 진지랑 같은 거 가겠습니다. 저는 남은 거, 딱 이게 남았습니다. 한 명씩 먹어볼까, 아니면 더. 끔찍한 팀일까요? 잘 웃긴 것 같아요. 이거 젤리, 이건 젤리 아닌데? 나 한 번 먹어볼까요, 그래도? 이거 거기서 준비해 두신 게 있으니까. 네? 그거 뭐냐면 내가 설명을 정확히 해줄게요. 그 시골 가면 소가 지나가잖아요. 소가 싹 지나가고 나면 그 흙폭풍이 쫙 오는데 그때 나는 냄새랄까? 제가 보면 이게 소맛 젤리다. 어? 크게 뜨기, 크게 뜨기. 어, 크게 떠. 아니, 크게 떼라니까. 야, 크게 떠 봐야지. 나 떴어, 나. 근데 이게 촉감부터 다르잖아요. 오히려 냄새가 달콤한 게 속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완전 푸짐 그냥 푸짐 같네. 우리는 부서인데 이게. 이걸 풍겨서 나랑 같이. 자, 하나, 둘, 셋 한번 먹게. 하나. 100개 있어, 없어? 없지. 야, 이거는 무조건 다 먹어야 돼. 100개 없어. 하나, 둘, 셋. 안 먹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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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런 맛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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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아니, 이거 어디서 이런. 맵죠? 너도 매운데 나도 태어랑 같이 취향하면 안 되나? 우와. 내가 먹었어? 내 거 먹으면 안 돼. 우와. 처음엔 괜찮다? 와 3초 뒤에 봐봐 웹조 오 그 이상하게 오 뭐야? 자 일단은 유정, 밀, 나인 이렇게 팀이고 쭌디, 리액, 규빈 이렇게 팀입니다 유밀라 어때요? 유밀라 유밀라에서 하면 기대되네 규빈이한테 재밌는 거 잘한단 말이야 너무 기대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팀에는 존맛탱 JMT JMT 뭐야 왜 저렇게 힘 쏟는 거야 너무 끔찍했는데 약간 JMT JMT 오 진짜 연락했었어 우리는 그러면 줌맛탱 아시죠? 줌맛탱 준지 마산의 명물 탱커 탱탱볼 준지맛탱이 같다 유밀라로 가자 유밀라로 유밀라가 제일 낫다 유밀라 유밀라 괜찮네 오케이 그러면 밀은 없는 거야 맞아 아니지 네가 별인 거지 네가 밤하늘의 펄이야 그렇지 줌맛탱팀 아 줌맛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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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준지와 마산의 명물 탱커 그래 탱커 야 걸지다 야 절경이다 와 물도 맑아 봐봐 와 장난 아니야 이거 내가 먹었던 청포도 그 세리랑 비슷한데 약간 제주도 바다 왔어 여기 약간 제주도 바다 왔어 여기 너나요 제주도 와 진짜 나 맛도 먹어야지 진짜 방안이네요 어 방금 돌고래 한 마리 뛰어올랐어 우린 사랑하면 안 돼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고성 바다를 얼마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너무 너무 자 그리고 이제 고성 바다는 뭐가 유명하냐 이제 하도가 세고 높아가지고 서핑을 많이 해요 하도가 세고 높아가지고 음 이걸 이걸 손 다 손 놓고 요리들 그래서 고성 냥냥 이런 데서 이제 서퍼들이 많이 와가지고 냥냥뿐치 아악 저희가 팀을 나눈 이유가 있겠죠 그쵸 무엇 때문에 팀을 나눴을까 오디오 게임 바로바로 게임을 위해서 일 겁니다 아 너무 무슨 게임을 할 건지는 아직 시크릿이고요 스타밍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뭐 안정적인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 둘 하나 또 이런 거 없어요 훅훅훅훅훅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가 끌리는 대로 합니다 올 때 진짜 들고 올 거지 바다의 황제들 아니겠습니까? 아 easy easy 5 6 1 2 2 여기까지만 대충만 보여드리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저기는 너무 힘인데 저희는 그 기술 나이스앤돌이 어렵지 않아요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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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돌하 돌하 어디로 이리로 이리로 오사옥키 돌하 시작 1 2 1 2 1 2 1 1 2 2 3 3 5 2 1 그냥 끊습니다 오케이 연습 게임 재밌겠다 아 근데 이거는 반 이긴 거 아닌가? 반은 이겼잖아요 하나 둘 이거네 오케이 그럼 첫 시작 왼발로 무조건 시작할게요 오케이 나는 오늘 하나 우리 릴렉스 해야 될 거 같아 릴렉스 릴렉스 바깥부터 아 또 끊으면 안 된다? 형 밀어 밀어 못 가게 말아 막아 막아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우리 같이 출발할까? 시작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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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승마탱 팀이 1승을 차지합니다 아 아 저는 이길 줄 알았습니다 아 하지만 첫 번째 게임에서 다 성공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게임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게임은 뭔가요? 와 안 보여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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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왜 누가 나를 접어 누가 나를 접어 누가 나를 접는다 누가 나를 접는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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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등 나 1등 나 1등 이번 팀은 유별라 팀 이기면서 네 1대1입니다 아 도마 도마 이번에 이기면 돼 이번에 근데 나 쭌지 이길 자신이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쭌지는 이거 오리발 안 신고 뛰는 거랑 똑같아 맛있다 맛있다 주마탱 오케이 자 시작 맛있다 맛있다 주마탱 시작 별라별라 유별라 아 부끄러워 하는데? 자기 때문에 마이크 빠져서 다시 한 대 구구의 힘을 보여줘 구구의 힘을 보여줘 구구의 힘을 보여줘 빠르다 지금 하도 넘어질 것 같아 지금이 형이 그럼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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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어 나이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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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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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깃발 가져와야 돼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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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시켰어 나이스 쉽다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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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이 또 이렇게 우리 깜찍이를 좀 놀아주고 마지막 승을 가져가네요 아 줌지 진짜 빨라 굉장히 줌지가 너무 빨랐어요 진짜 빠르다 팀워크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왼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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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갔다 와요 그럼 이거 들어가면 한번 재배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제가 들어간 거니까 콜 콜 마리까지 말고 그래 이까지 그치 이까지 그치 마이크 빼고 그래요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대신 종목은 어 족구 족구로 족구 좋다 그러면은 족구 좋아 족구 좋아 족구래 동거 형이 방금 뭐라는 줄 알아? 원래? 세업이 있으니까 괜찮아 세업이 있으니까 내가 왜냐면 맞아 용수야 조건 할 거면은 딱 생각해 우리 둘이서 해야 된다 우리 둘이서 해야 돼 내가 응원해줄게 어 빠라바라바라빠빠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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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두두 뚜치뚜 뚜치 뚜치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고성에 나와있는 네 어 싱구민트 파워원 정대기 기자입니다 정대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시간 동안 되기만 했습니다 지금 용수가 그 게임에서 져가지고 수술을 하고 재대결 기회를 얻겠다 네 바로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어차피 질건데 약간 쓸데없는 짓 한다 아 그렇다면 혹시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혹시 족구를 지고 용수가 한 번 더 입주를 한다 네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기온이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네 받아줄 의향이 있구요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짓을 또 생각합니다 유진이는 못 갈까 집도 나와 여사 타고 울려서 어 받아줘 받아줘 받아주세요 준비를 받아주세요 상탈 뒷모습만 상탈 뒷모습만 상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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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수아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마 영수아 저 찍고 할지 배 혹시 가능하다면 들어가서 엑콜 멘트로 어 즐거운데 할 수 있나요? 즐거운데 근데? 아 즐겁다 가겠습니다 네 국가님표 비즈음 해주세요 네 태양 충천 깃이 내는 그는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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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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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 돼 아 유영수 선수 어 어 어 어 어 어 형태가 굉장히 가부진데요 아 좋습니다 아 어 어 어 어 어 어 멋있다 멋있게 나와 멋있게 나와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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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진짜 근육 쫄게 나오잖아 아 아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입술수길 바치고 저희 해설 위원들은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만간에 네 응 족구 경기 끝나고 한 번 더 용수 씨의 어? 저 이름이 안 돼요. 어? 아니에요. 어? 티비가 왔다! 아 시끄러워. 그렇다면 족구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시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용수, it's time! 용수, it's time! 와 멋있어, 아이. 야 멋있는데? 진짜 멋있었어. 어 멋있었어. 몸이 좋아 보이셨어. 진짜로. 갈라지 잘 나오고 갔습니다. 와 자연광에 이거 붙이니까 좋네. 야 이제 족구하러 가자.